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기 지난주에 3장 진도를 좀 나갔어요 그죠 맞습니까 네 그 3장을 잠깐만 좀 복습을 좀 하고 그리고 오늘 분자계도 함수부터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자 3장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그 3장의 타이틀이 뭐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원자구조와 주기율 이 부분이에요 원자구조와 주기율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과학사적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죠 그 입자가 발견되는 순서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자하고 그 다음에 과학자가 주장한 학설 또는 이론 또는 실험 이 테마들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키워드로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그 입자 발견 순서라고 제가 타이틀을 한번 정한다면 입자 발견 순서에 대한 과학자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돌턴이에요 돌턴 그죠 돌턴이 주장한 가설은 뭐였어요 원자설이었어요 원자설 그죠 원자설에 대한 내용은 대략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로서 어때요 더 이상 쪼갤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부분적으로 수정이 돼서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 그렇죠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쪼갤 수 없지만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쪼갤 수가 있어요 그죠 더 작은 입자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때요 원자는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물론 배열이나 그 다음에 결합 방법 같은 것들이 좀 달라져서 성질은 달라질 수 있어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것들이 연결해 나올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 같은 질량 같은 원소라면 질량이 동일하다 그랬는데 무슨 원소의 발견으로 동일원소의 발견으로 그 가설도 조금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동일원소는 뭐였어요 여러분 원자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가 다른 원소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동일원소 나오면 또 어떤 개념도 기억하셔야 돼요 동중원소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소체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계속 연관 단어로 정리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돌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과학자가 나오죠 톰슨이 나와요 톰슨 톰슨은 무슨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했어요 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죠 음극선 실험에 대한 테마는 그림자가 생긴다 그 다음에 바람개비가 회전한다 그 다음에 전기장이나 자기장에서 휜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 가지고 음극선에 정의를 내렸는데 그림자가 생기는 걸 보고 직진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바람개비를 돌리는 걸 보고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극적으로 휘는 걸 보고 마이너스 전화를 띈 입자의 연속적인 흐름이 음극선이었고 그리고 그 입자를 뭐라 그런다 전자라고 하겠다라는 실험 테마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학자가 누구였어요 러더퍼드 그죠 러더퍼드는 어떤 실험을 통해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했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러스 전화를 띈 원자 핵을 발견했어요 플러스 전화를 띈 양성자가 아니라 원자 핵을 발견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는 몇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알파 입자는 뭐예요 헬륨 원자 핵을 알파 입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실험 결과는 어땠어요 대부분 반대편에서 알파 입자가 겸출됐고 그리고 2천만 개당 한 개꼴로 큰 각도로 튕겨나가는 걸 봤죠 그죠 그걸 보고 뭘 알아냈다 원자의 대부분은 뭐고 빈 공간이며 원자 내부에 부피는 굉장히 작고 밀도가 굉장히 큰 무슨 전화를 띈 플러스 전화를 띈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를 뭐라고 부르겠다 원자 핵이라고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이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어떤 보순점을 가지고 있냐면 전자는 어떻게 배치했어요 여기서 특별히 전자의 원운동을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러더퍼드예요 그죠 행성 궤도 모양을 그죠 행성 그 행성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